음악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의 탑3의 유여울입니다. 음악 최근 금리가 내려가면서 장단계 금리가 역전됐는데요. 단기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 금리가 기준이 되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해져 고정금리 대환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하면서 연 2% 초반에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대환대출 상품의 특징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대환이란 새로 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을 갚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담보인정비율 LTV 40%와 총 부채상환비율 DTI 40%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올 상품은 규제 강화 이전 수준인 LTV 70%와 DTI 60%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고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목이지 한도도 이를 감안해 1.2%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의 예시에 따르면 3억원의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변동금리인 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인 2.4%로 갈아탈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 9천원에서 157만 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대출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요건,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을 확정해서 8월 중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고정금리 상품과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 갤럭시 S10 시리즈를 출시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번에는 갤럭시 노트10이 첫 선을 보입니다. 오는 8월 23일 공식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10은 오는 9일부터 국내 예약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S펜으로 쓸 수 있는 에어 커멘트 기능이 강화되고 소비자평이 좋지 않던 빅스비 버튼은 전원 버튼과 통합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3.5mm 이어폰 단자를 없애고 별도의 USB-C 유선 이어폰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탭 S6와 스마트워치 액티브2, 5G 중저가 폰인 갤럭시 A90도 비슷한 시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갤럭시탭 S6는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6GB 램과 512GB 저장 용량 등을 갖춘다고 하고요. 스마트워치 액티브2는 40mm와 44mm로 사이즈가 두 종류로 늘고 LTE 버전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A90은 보급형 5G 폰에 맞게 가격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문으로만 짐작하는 삼성 갤럭시 노트10이 실제로 어떤 모습과 기능을 갖고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주로 다가온 공식 발표를 기대해 보시면 좋겠네요. 얼마 전 해외 주식 채권 투자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한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삼성증권이 최근 열린 해외 주식 완전정복 세미나에 참석한 투자자 484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 사고 싶은 해외 주식 종목을 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20.9%가 애니메이션 왕국으로 잘 알려진 월트 디즈니를 꼽았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최근 흥행몰이를 한 실사 영화 알라딘과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등 히어로 영화를 제작하기도 한 미국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비자, 우버, 소프트뱅크 순이었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장기 투자 종목으로는 아마존이 21.3%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월트 디즈니, 제1동포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중국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싶은 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순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개해드린 조사 결과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해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